박민 사장님, KBS 이사회에서 사장 선임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민 사장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KBS의 정상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사님들이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박민 사장님이 어쨌든 정부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추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일들이 혹시 정부나 아니면 정권 책임자의 의사와 관계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사님들이 다 상당한 식경과 명망이 있으신 분이고 그게 정부가 일반적으로 지시해서 결정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사님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새로운 사장을 뽑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선 후보자 추천된 분은 KBS 출신이고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우리도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 명품 백이냐 아니면 파우치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분이 있어서 또 우리가 청문회 하면서도 그런 분 많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한 시간 이상의 문답을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 부분은 보도본부장 보면 저도 개입할 부분이 아니었고 그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제가 평가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KBS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것이 과연 정권의 보은 인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좀 불편하실 때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방통위 2인체제에서 선임된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앵커 바로 영상에 나왔던 저 사람을 KBS 사장 후보로 선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사건을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애써 축소한 사람이 KBS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언론 실천 50주년에 권력의 아부한 자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박장범 앵커는 기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낸 적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사장 지원서 제가 봤어요. 경영에 대해서도 어떤 역량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친구인 박민 김건희 여사의 머슴을 자처한 박장범에게 밀린 겁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정권임을 다시 한번 어제 여실히 봤습니다. 이제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입니다. 김태규 대행가 이진숙 위원장이 불법적인 2인 체계에서 체제에서 임명한 무자격 이사들이 불법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한 한 편의 코미디입니다. 박장범 앵커의 사장 후보 추천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김태규 대행는 다 milit ty왕들입니다.